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어떤 목숨을 건 치명적인 게임을 보고 싶은가요? 아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잡기 게임도 좋을 것 같고 숨바꼭질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이미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고려해볼 때 시즌2를 제작할 때 모든 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기획하고 제작해야 할 것 같아. 음악이 나오는 동안 빙빙 돌다가 음악이 멈추면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아서 음악 의자 게임을 도입하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의자 게임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의자 없이 탄락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의자 위에 앉혀야 했어. 이 게임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오징어 게임에서 대규모의 세트를 만들어서 숨바꼭질 게임을 도입한다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사이머니 말하기 게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 게임은 1군 안에 상대방 참가자들을 죽이는 게임이야. 슈트와 사다리 게임을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슈트는 널 죽음으로 데려가지. 슈트와 사다리 게임에서 시즌1의 유리다리 게임처럼 많은 참가자들이 탈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게임이 되어야 할 거야. 레드로버 게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비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돌파하는 게임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멋진 스토리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암 바닥 게임도 재미있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바닥이 용암인 척하면서 각오로 뛰어다니곤 했거든.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 테더볼은 나를 초등학교 다닐 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그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는 것처럼 행동했었지. 오징어 게임 운영 요원들이 술래고 게임 참가자들이 숨어야 하는 숨바꼭질이 좋을 것 같아. 정해진 시간 내에 술래가 참가자를 찾게 되면 게임 참가자가 죽게 되는 것이지. 게임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누어서 팀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이 술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숨는 것이지. 다른 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불독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서 이동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지. 불독이 이동하는 사람을 잡으면 그들 역시 다음 라운드에 불독이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임이야. 영국 불독 게임은 슬프게도 영국의 학교와 문화에서 금지되거나 퇴출된 정말 환상적인 게임이지. 모든 게임 참가자가 원을 그리며 앉으면 한 사람이 원을 돌다가 특정한 참가자를 만지면서 거위라고 외치면 거위가 일어나서 거위라고 외친 참가자를 정해진 시간 내에 터치해야 하는 게임이야. 오리오리 거위 게임에서 지는 참가자는 죽게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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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